가져보시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남은 네 가지의 의료사태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언급실이 폐쇄가 되네요. 이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을 5개월 차 하니까 전공의들하고 이러면서 손발을 맞춰왔던 전문의 전문의들이 너무 이렇게 과로가 하고 하니까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전문의의 특히 언급의학과 필수의료과죠. 비인기학과고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이제 그만두면서 언급실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가장 먼저 나왔던 소식은 속초의료원이죠. 다섯 분의 전문의 가운데 두 사람 이름을 그만두면서 한시적으로 전문의를 구할 때까지 언급실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전공의들이 사직을 많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과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전문의들도 대거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 수가 1,451명이나 되네요. 국힘의 한지하 의원께서 7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가 5월보다도 19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필수가 전문의가 이탈이 좀 두드러진 편입니다. 이게 아마 중앙의료원일 겁니다. nmc 14명의 필수가 전문의 가운데 11명이 여러분들 그만뒀는데 그만둔 14명 가운데 11명이 필수가 라는 이야기죠.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가 나간 다음에 전문의의 업무 부담이 커져가지고 전문의들이 힘든 것을 전문의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수로 추진하겠습니까 전공의가 복귀 안 하는데 관리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은 뭘 검토하겠습니다. 뭘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즉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뭐가 있겠습니까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조기웅 장관이나 와가지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답변하는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건 거죠.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하러 가면서 전문의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가 1500명에 육방한 것을 찍게 되고 번아웃 업무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괄호 상태에 빠진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국립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외래 환자를 앞으로 받을 수가 없다. 진로 재조정에 들어가겠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가지고 조기웅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서 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여러분 뭡니까? 필수 의료가의 여러분들 정상화라는 것은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공의 복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조기웅 장관 이하 모두가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조기웅 장관이 내놓으실 수 있는 답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상황은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의들이 그만두냐. 전공의가 없어서 업무 부담이 과했다. 그리고 전공의가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그런 부담이 많다.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데 특히 필수 의료가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있냐. 대안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들 막가파 정부는 난 처음 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2025년 전 의대 정원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 들어버린 겁니다. 조기웅 장관의 답변 이후에 국힘의 한 의원은 전문의 이탈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5개월 이상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운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마 현장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한지아 의원이. 여기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전문의 사직행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문의는 1451명으로 5월보다 198명이 일어났고 의대 소속 병원 전문의 시원은 1만 7,316명 가운데 8.4%가 사직을 한 겁니다. 사직서를 낸 거죠. 특히 뇌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집중된 진료과 전문의들의 사직 비율과 사직 사유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뻔하지 않습니까? 업무 로드가 여러분들 몰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니까 본인이 그냥 사표 내버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다 보시게 되면 이게 진로 과목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필수 의료가와 관련된 것이고 사직 일자도 여러분 대부분 뭐죠? 의료 사태가 발발한 2월 달 이후에 3월 5월 6월 7일자 여러분들 국립중앙의료원 15명 가운데 11자리가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전문의들이란 거 아닙니까? 국립중앙의료원 지난 3월부터 7월 1일까지 사직한 전문의는 14명 가운데 11명이 필수 진료과 소속이고 국립암센터 역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직한 전문의 10명 중 7명은 필수 의료 서비가 집중된 과들이다. 그러니 수술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많이 알려졌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뭐죠? 사망자 수도 늘어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전문의들이 없어지고 전문의들이 사직하고 전문의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수술을 못할 거 아닙니까? 수술을. 업무의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과 전문의 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피로느력 등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사직이 더욱 소속화될 수 있는 만큼 조속기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조기홍 장관께서 답하시는 것이 전문의 업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건 복귀가 실패했는데 뭐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조기홍 장관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다른 게 없어요. 전공의를 한 명이나 더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두둔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가짜를 진짜라고 판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사람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논리조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전공의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아니면 법률로 위반했습니까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뭘 위반한 거예요 정부가 이런 가짜 정책을 가지고 진짜로 판 거 아닙니까 그걸 정부는 당장 알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며칠 있다가 알았고 국민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대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니 전공의들이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전공의들이 무슨 법률을 뭘 위반했어요 사람들 보면 참 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뭘 사건을 보면 찬찬히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전공의들이 나쁜 놈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죠 다 실패하고 지금도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전공의 한 명이나 더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정부 상황이 된 건데 언급실 운영 중지 여기 보시면 속초의원이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의로원 8월에 전문의 한 명만 남기 때문에 언급실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찬찬히 보면 순천항 대학의 천안병원에서도 언급실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들이 왜 떠나냐 이야기죠 모든 현재 문제의 해법이란 것은 전공의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다 헛소리인 겁니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러면 하겠다 어제 다 헛소리라는 것을 의과대학 교수께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증 환자가 4조 얼마 정도로 전체 병원 수입의 33%를 차지하는데 그건 하지 말고 중증 환자만 치료해라 그럼 숙관은 안 되는데 병원 경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그냥 막 내지른다고 이러면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돼서 다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나가냐 이야기죠 그거를 찬찬히 생각해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해법은 피해의 간호사가 어떻고 아무 이야기 여러분들 그건 몇 십 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전공인들이 돌아오는 건데 전공인들이 못 돌아오겠다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못 돌아오겠는데 그게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는 게 본인이 일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는데 오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노예입니까 하인입니까 본인이 일을 못하겠다고 못하는 거죠 뭐 본인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만명이 다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는 만명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사표를 던질 정도 되면 꼰대들이 고민을 해야 되죠 왜 만명이 저렇게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사표를 던질까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짜 정책을 진짜라고 우기는 겁니다 시풀은 뭐죠 백풍색 옷을 입고 다 나와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막 뜯으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전공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법률 위반했습니까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법률 위반 안 했으니까 그걸 굳이 법률 위반한 걸 만들기 위해서 2월 여름 사직서를 냈는데 6월 사직서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갔습니까 사직서를 내가 2월 달에 썼는데 6월 달에 이런 정부가 명령을 내라 6월 29일자로 다 처리하라 그게 정신 나간 짓이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을 겁니까 나중에 세상 여러분들 평온을 찾아가지고 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게 법 아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간인이 2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 수리 안 하고 질질 끌다가 6월 며칠로 여러분들 사표 처리해라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입 다물고 살 수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입을 다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산이 잘못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못한 게 여러분들 누적이 돼가 폭발 직전까지 가는데도 계속 우기는 거 아닙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기성세대들 한덕수 총리도 부끄러워해야 되고 윤 대통령께서도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해야 되고 조기용 장관도 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의사하는 딸 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는 꼬라지들이 완전히 뭡니까 바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리게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하면 옳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다들 노예도 아니고 입을 다물고 뭡니까 눈치만 보고 넙치나 가오리처럼 뭡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할까지 이러면 조용하게 눈치나 보고 그게 어떻게 자유시민입니까 다 노예지 이게 이제 인력 부족으로 그만두는 거죠 천안병원 순천향대 응급의료센터 인력 부족으로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하는 거죠 인력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전면 불가 심근견색 뇌출혈 이건 다 시간을 다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전문의들이 떠나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네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니까 전문의를 사직서를 쓴 겁니다 4명이 이람들 10명인가 가운데 4명이 사직서를 써가지고 병원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한 분께서 이 보도를 보고 의사들이 처음부터 예견하고 견고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조경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문과 사시행시 출신들은 방구석에서 책만 팠던 사람들이라 이공계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개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공명심의 현장을 덜 쑤셔 나서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챙겼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안을 다루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지도자나 식자청들은 지적 겸손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적 겸손함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경청하고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완장 찼으니까 폼 잡는 게 아니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현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2천 명 늘리는데 현장 이야기 제대로 들은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든지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수술을 못 받으려면 죽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하나가 우주니까 그 우주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이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걸 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개월째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5개월째 정신을 못 차린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여기 한 분께서 좀 빼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본인도 2천 명 정원이 무리임에서 장기적으로 필수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나올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고집이 통하면 그만이고 나중에 의사 2천 명을 정원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원한 단 한 가지 희망만 가지고 밀을 붙이고 있지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악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랄 분위기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연구개발 예산 20% 삭감한 것을 당한 사람인데 의로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협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350명에서 2천 명을 정원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가 있겠죠 처음에 이런 제안이 350명에 올라간 것은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윈디님의 주장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느닷없이 결정했다는 것하고 한 방 터뜨려 가지고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대부분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세 등등하고 얼음저만 놓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대국민 뭐로 용산발 해프닝을 왜 매듭이나 마무리 짓지 않고서 눈치만 살피면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희망합니까 탁상행정의 달인들이 나서서 순섭을 해야 되죠 어디 불안해서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네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를 벌렸으면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7월 15일 날 전공의들이 다 미복귀가 확정이 됐는데 정부가 이런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 수사만 난발하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계를 설득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대안인 겁니다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대안엔 다른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판을 벌렸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뭡니까 이럴 거면은 그 중요한 총선 때 이 문제를 차라리 꺼내놓지나 말든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희생을 강요할 겁니까 참 답답할 겁니다 시작은 있고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 힘드니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국회 나오셔가지고 조경 장관께서 복귀 전공이 많지 않을까 하시는 호언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국장실장일은 발표하지 않고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수련특례를 적용하니까 9월 달에 재모집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편이 없는 겁니다 경쟁력이 사람을 마음을 읽는 능력도 없고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이 어떻게 이런들이 돌아갈지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진짜 무능한 겁니다 나도 이런들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극한데 진짜 무기력하고 무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들이 이거 처제할 건지 복귀 의견을 낸 전공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태를 예측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심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대책을 내놔도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 거가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냥 현재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그냥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대책 없는 꼰대들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까 전시 사태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천부가 그럴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흘 안다고 하나를 보면 그냥 열흘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게 관련 기사들인데 이 아주의대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년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됩니다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률 0.82% 거의 안 돌아왔다는 겁니다 국회 청문회 달랑 20회의 보고수로 의대 2천명 정원을 결정했다고요 전공의 사직 장기하에 전문의도 대거 이틀 1450명 사직서 제출 의대 2천명 정원 근거 어딨나 복지부 자료 미제출 논란 자료가 없을 테니까 나라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들한테 이런 돌팔매를 던졌던 국민들도 지금 정도는 제정신 체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가게 되면 의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정신나간 분들께서는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치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누구한테 의지를 합니까 의사들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로사태의 최고 피해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수술 건수가 줄어들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장기이식 수술이름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이 공백 이후에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현재의 감소한 겁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장기이식 건수가 18%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장기이식을 어제나 오늘이나 학수고대하고 있던 대기 중에 사망자 수가 7.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전국의 중앙지나 방송에서 안 다룰 겁니다 나는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뉴스라고 봅니다 딴 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정상적인 여러분들 대통령과 사람 정부라면 신속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리하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 생명은 돈으로 청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여당의 국힘의 서명옥 의원께서 의료현장 이탈 의료진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수술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장기이식 수술만 그렇겠습니까 암 수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혈관 질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겁니다 병상 가동률이나 수술 가동률이 30% 40%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비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기이식 수술 건수의 감소나 사망자 증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범위하게 중증 질환이나 휘기 질환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보고 이러면 서울의 빅파이브나 지방이 이러면 거점국국립의대에서 수술이 이러면 20% 30%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면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까 세 개가 끝나는 거니까 보시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장기이식 수술 총 499건 가운데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서 18%포인트가 감소한 겁니다 장기이식 수술만 하더라도 얼추 20%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20%만큼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거를 큰 여러분들 신문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죠 다루면 안 되겠죠 왜? 사람들이 밝건 일어날 테니까 다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이식은 297건에 244건으로 간장이식은 142건에서 126건으로 최장이식은 10건에서 3건으로 심장이식은 85건에 64건으로 폐장이식은 75건에 63건으로 전부가 다 줄어든 겁니다 수술건수는 빅파이브 병원 경우에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5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수술이 동일기간 뇌사추정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뇌사추정자가 959명이니까 병원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뇌사추정자 수가 전년 대비 1.4%라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접속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장기를 여러분들 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만 가지면 의대 정원 정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전공의 이탈로 뇌사한자 가족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할 의료진이 부족해서 장기 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일에 장기이식에 동의하시게 되면 몇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으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렇게 기정 서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의료사태 관련 뉴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부가 쉬쉬하겠지만 세브란스 의대 그냥 암환자 수술 그리고 장기이식 수술 딱 건 수마지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금세 나올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료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관료조직이 무너져버렸다는 걸 보고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층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은 것 같아요 하기에 아마 선거를 다 도덕질하는 사이니까 뭐가 이러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럼 국방은 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인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사회인데 뭐가 이러면서 진짜가 남아있겠습니까 이제 보시죠 사망통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뇌사추장자 중 장기 기정에 동의한 환자비율은 16.8%로 전년 동기 21.1% 대비 4.3%포인트 감소한 것 같다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겠다 또 같은 기간 장기 기정 대기 중에 사망자 수는 10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증가했다 장기 기정자 수가 여러분들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수술도 어려워지기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중증 환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므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진이 하루라도 빨리 환자객들로 돌아와야 된다고 조기웅 장관에게 당부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다 숨길 겁니다 마지막까지 숨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안전이나 이런 데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수술 요하는 그런 병 안 그러시지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이라도 헛발질하면 안 되고 2025년 전 정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비대위가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 또 의대 정원을 되돌려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힘을 더해야 된다 16일 오후 발표는 입장문입니다 지난 15일은 하반기 전공의 가을턴 결혼할증 마감일이었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무대용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된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2월이 아니라 6월 수리 원칙을 밝혔으며 2월 말 수리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책임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들은 2월 사직 처리 시 예상되는 사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6월 일갈 수리 의사를 전공의들에 통보했으며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법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전부 다 먼저 수련병원들을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복지부는 헛발질을 하면서 액구전 병원을 건박하고 병원은 그 앞에서 무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병원도 전공의도 교수도 직원도 환자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보건의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에 매몰돼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한마디로 근과 옥조로 삼아서 1학기 내내 의대생들이 휴학처리를 못하게 하더니 이른바 의대학사 탄력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의대생들을 무조건 진깁시키는 의사를 로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학기 등록금 납부급원한 초강수를 둘 모양입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교육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에 매몰돼서 의대 교육의 질적 지하와 말도 안 되는 학사관리를 종료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정원을 되돌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은 잘못됐습니다 6월 사직 수리도 부당합니다 어거지로 관철하지 마시고 수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2025학년 정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합리적인 적정의사수 추계와 그에 따른 의대 정원 배정을 다시 실시해서 2026학년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첫 발을 내딛을 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바이탈학과 인력 유인정책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역의료 공백 개선 대책이 마련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그냥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윤 대통령이 피하시기가 힘든 겁니다 윤 대통령 자신의 진퇴 문제를 고민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뭉개겠다 뭉개해서 해결되면 뭉갤 수 있는데 선거 문제는 뭉개가 해결된 겁니다 그냥 선거는 뭉개해가지고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몇 사람만 대들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근래에 안철수 의원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니까 9월 전공의 모집 실패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9월 이름 가을 턴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야심작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먹혀야 될 거다 이렇게 협박하게 되면 분명히 전공의들을 항복하고 돌아올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장수였으면 다 이름들을 그냥 대피해서 다 죽었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장문에 글을 끼고 있는데 존버식 단기 처방만 남발하고 심각성을 인정하셔야 되고 의대의 정원을 2026학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의료계하고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상시하게 이름 적었는데 아주 여러분 글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네요 본인이 잘 알 테니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제 전공의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들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푸른색이란 병풍 옷을 입은 그 소위 꼰대 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저리고 지금이라도 이름들 원위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의료 시스템 망가지고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잘 진단했네요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료 대단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므로 1만 명의 전문의가 몇 달 안에 우리 의료 측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냥 1만 명 전체가 그냥 정발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입니다 꼼수란 거죠 정부는 다시 9월에 수련 특례로 전공의를 추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게 되면 서울 대형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감옥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권력 제한까지 지방의 서울로 올라오는 것 풀면 지방병원의 전공의가 서울 빅파이브 병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던 필수 진로 전문의의 부족과 허약한 지방의료가 단기간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짚어야 될 것은 거의 다 짚습니다 필수 감옥과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 전문이 추진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감옥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기대했는데 반대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게 된 정부의 방침도 어불성설입니다 전공의 과정을 3, 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 상태이고 특정 인기 감옥에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감옥에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료시탬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걱정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제를 망가뜨린 겁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7월 15일에 조치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9월 전공의 모집 때 많은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지방병원 전공의를 서울 빅5병원으로 데려 돌려가 막겠다는 단계가 아니고 땜질식 사고방식부터 접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존버 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그때만 떼우려는 단계 처방만 남발해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정신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 건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맥락을 떠나가 안철수 의원이 현장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뭉갠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준 뭉개면 되죠 뭉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2월 2천 명 정원이 발표될 바로 다음 날 1회에서는 10년 후부터 매년 서울의 피부과 병원이 2천 개씩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부족 정부에서 숙가와 법 정비를 필수 의료로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근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정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먼저 의대 2천 명 정원을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정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2026학년부터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우연화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숙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함께 다루져야 될 것입니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항주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없이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학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쟁점사항과 해결책을 착하게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목표로가 협의를 해서 정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로 2월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행보 보게 되면 무진장 고집이 셉니다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멈추고 망치는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파괴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왜 2026학년도부터 정원하면 왜 안 되는 이야기죠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마음을 여러분들 바꾸셔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도 올바른 길을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안철수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굉장히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워낙 용산에서 추진하는 그런 무리수가 강했기 때문에 안 통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름 새 주제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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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